랄랄랄랄랄라 아기의 이름 쓸쓰로 하자 쓰로 척척척 쓰로 어린이 아이 너 누군데 이렇게 떠들어? 조용히 안 해? 네 선생님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뭐야? 아니 나왔으면 소개를 해야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얌전한 모범생 얌생이입니다 얌생이? 아! 너 지난주에 전학 온 32기 신인이구나 오, 그래. 선생님,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어, 뭔데? 선생님, 지난주에 숙제 내주셨습니다. 아, 맞다. 내가 깜빡했네. 네. 고맙다, 양생아. 손바닥 딱 한 대만 맞자. 야이! 왜 피해? 반사 생경이 너무 좋아서. 양생이, 양생이. 선생님, 다시 한 번 때려주십시오. 여기 이렇게 잡고 때려주십시오. 알았어. 여기 잡고. 야이! 야이! 피해! 야이! 야이! 이녀석이. 이 피해 되는 겁니다. 그럼 당연하지. 네.